전 파석에 안 좋았기 때문에 최대한 벤츠에서도 짧게 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저도 마음가짐을 짧게 친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운이 좋게 안타가 됐습니다. 2두! 운이 좋게 안타가 됐습니다. 승리 끝납니다. 기아 타이거즈 승리 나중에 끝내기 시즌 초반에는 제가 안 될 때는 이번엔 주자 있을 때 들어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. 요즘에 후반기에 와서 자신감을 얻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주자 있을 때도 많이 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예 일단 제가 치는 위치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승영 선배님처럼 주자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 한 방에 칠 수 있는 그런 타자가 되고 싶습니다. 제가 시즌 초반부터 아직까지 변화구 교차 능력이 떨어지는데요. 올 시즌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올 시즌 마무리 큰 수랑 내년 시즌 잘 준비해가지고 올해부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